공을 그냥 차기만 해도 휘어진다는데 성능안만 알아보겠습니다 마이 마이! 킥업볼입니다 가격은 24,800원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환상의 프리킥 매직슛? 제가 반에서 3군 수비수 정도 했었거든요 일반 축구공보다 크기가 좀 작고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감아도 UFO처럼 휘어서 축구 스타가 된다는데 저같은 수비수도 감아찰 수 있는지 땅볼이네 키퍼 시점에서 보여드릴게요 파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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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헉! 오! 분명히 저 저 저 저 저 꼴대쪽으로 찬 것 같은데 휘인 게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쳤 이 순간초 진짜 코나운드 무회장킥 그거처럼 휘었어 무회장킥이 근데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둘 다 추가할 못이라서 마지막 승부차기 우리 학교 내가 우승으로 보낸다 나 수비할게 나 수비할게 우리 학교센터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